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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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? 응 여태까지 몸을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손을 머리 위로 준비가 됐어요? 잘 안된거 같은데 준비가 됐어요? 네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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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여 회 Dragons Hung 흑여 HN 어저께는 날씨는 것지만 똑같은 눈이 아닐걸 네가 옆에서 두려웠던 모든 것들 본백한 게 없을걸 그러자고 마냥 울먹울먹 버릴 것만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네가 그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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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했던 나잖아 네가 옆에서 바래왔던 모든 것들 지금도 한계 한계 이루어질걸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아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작년에도 어떤 생각은 뭐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해 보면은 또 그런 사이니까 다이아 너랑 나랑은 말해 beating 그런 것처럼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저랑 나랑은 말해 보면은 또 그런 사이니까 다이아 더이아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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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